주말 새 구미시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발생했습니다. 환자들의 동선이 공개되면서 이들이 머물렀던 공장과 마트는 임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신성철 기자입니다. 24일 낮까지 구미시에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4명입니다. 22일 확인된 첫 번째 확진자는 산동면에 사는 29세 여성으로 지난 9일과 16일 대구 신천지교회 집회에 다녀온 남자친구와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는 이후 임수동 사무실로 출근한 뒤 조기 퇴근했고 순천향 구미병원 선별진료소 검사를 마치고 자택에 자가격리됐습니다. 23일 확진된 두 번째 확진자는 인희동에 거주하는 26세 여성으로 대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친구와 구미에서 함께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황상동 소재 모텔과 당구장, 노래방을 비롯해 인희동 편의점과 자택을 오간 뒤 순천향병원 선별진료소를 거쳐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24일 발표된 세 번째 확진자는 형곡동에 거주하는 23세 남성으로 18일과 19일 가족을 비롯해 대구에 사는 할머니와 거제도 여행을 다녀온 뒤 대구를 거쳐 구미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21일 이마트 구미점을 방문하고 황가정의학과 의원과 구미보건소, 차병원을 오간 뒤 집으로 돌아가 자가격리를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확진자는 원평동에 거주하는 25세 여성으로 17일 구미 신천지 교회를 방문했지만 예배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17일부터 21일까지 송정동 아트앤아트 동물원 미술학원에 출퇴근했고 18일 저녁에는 같은 건물 슈퍼에 들렀습니다. 이후 21일 구미보건소에서 검사를 받고 구급차로 귀가한 뒤 자가격리 중입니다. 확진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감염 전파와 확산 최소화를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확진자들이 남긴 후폭풍은 컸습니다. 첫 번째 확진자가 근무하는 삼성전자 구미공장은 지난 22일부터 24일 오후 1시까지 폐쇄됐고 25일까지 확진자가 사용하던 한계층이 봉쇄될 예정입니다. 또 세 번째 확진자가 전자기기 매장을 이용한 이마트 구미점은 24일부로 임시 휴점에 들어가 내부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의 남자친구와 근무하는 도레이 첨단 소재 협력업체는 동료들을 장화격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직까지 구미시 확진자들의 밀접 접촉자 수는 정확히 나오지 않아 비슷한 피해가 더 생길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구미시는 확진자들의 거주지와 접촉자에 대한 방역 조치를 마쳤다며 첫 해가 진정될 때까지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HCN 뉴스 신성철입니다.